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은 상대성 이론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안슈타인을 대표하는 업적인 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이후 1915년에 발표한 일반상대성 이론으로는 나뉜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성 이론을 잠깐 넘어가도록 해보죠 상대성 이론 또는 상대론은 현대물리학의 중요 분야 중 하나로 20세기 초의 이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은 고전역학이 다루는 일상 범위에서 벗어난 매우 빠른 속도 그리고 강한 중력 환경에서 물리현상이 어떻게 고전역학의 예측과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인류의 오랜 관점을 혁명적으로 전환시켰다 오늘날 상대성 이론은 미시세기를 설명하는 양자역학과 함께 현대물리학을 구성하며 입자물리학, 천문학, 우주론 등 다양한 학문의 기반 학문을 자리잡았다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물리학 이론에는 상대론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결론을 낸 상대성 이론은 오늘날 다양한 학문의 지대한 역량을 끼치게 됐다 이거죠 물리학은 물론이고 천문학, 우주론, 양자역학까지 상당한 역량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이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을 잠깐만 들여다봅시다 양자역학 혹은 양자물리학은 원자와 이를 이루는 이원자 입자 등 미시세계와 그런 계에서 일하는 현상을 탐구하는 현대물리학의 한 분야이다 주로 미시세계에서 활용되겠지만 거시세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현실의 모든 거시적 존재들도 결국은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거시세계 또한 미시세계 성질에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세계가 바로 미시세계와 통하는 거다 그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원자가 모여서 거대한 물체를 이루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1924년 막사 보르니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여기서 쓰인 양자라는 단어는 얼마나 많이 라는 뜻이 라틴어에서 유리했다 미시세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물리량들이 언덕처럼 연속적이지 않고 계단처럼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 물리량이 이처럼 특정한 양의 양자를 통해서 기술된다는 특성을 보일 때 물리량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부른다 미시세계에서 나타난 물리량들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루는 역학에 양자역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말이죠 아주 미시세계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청밀한 그런 초정밀한 그런 미시세계에서는 물리량들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양자는 특정한 원수나 아주 작은 알갱이 명칭이 아니라 일정한 양을 가졌다는 표현이다 양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 단위와 비슷한 것이다 물리량을 어떤 기본 단위의 정수배로 쓸 수 있을 때 그 기본 단위를 양자라고 부른다 예컨대 광자의 에너지는 E니꼴 HF로 나타낼 수 있고 광자 여러 개는 E니꼴 NHF로 나타낸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인 HF가 바로 양자이다 뭐 이런 이쯤에서 너무 곁가지로 깊이 들어가면 본래의 길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본래의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등장한 뉴턴이 세운 물리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최초의 사건으로 태양에 의한 별빛의 굴절을 확인하기 위해 웨딩턴이 수행한 개기일식 관측 실험의 성공은 과학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이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 물질 중력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완전히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함으로써 이 아인슈타인은 그 기존에 있던 물질과 중력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100%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일대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죠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면서 충력을 만들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관한 철학적 담론의 수준을 한 단계에 진화시켰다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나타낸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역량력은 철학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절대적 시간과 공간 개념의 지배를 받는 고전역학의 방정식들을 모두 수정한다 속도가 빛의 속력에 준할 정도로 빠르지 않으면 고전역학이 다시 유도되지만 근본적으로 고전역학은 일상 범위에서의 근사 법칙임이 드러난 것이다 양자역학 역시 기본적으로는 고전적 시공간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훗날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QED가 도입되었다 현재 상대성 이론은 입자물리학, 천체물리학, 우주론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론이다 입자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자물리학 분야에서 특히 상대성 이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간 실효성이 미묘했던 중력의 경우에도 관측천문학을 통해 중성자별, 블랙홀, 중력파가 실제로 관측됨으로써 상대성 이론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궁극적으로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진화와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가 쓰고 있는 GPS 장치는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작동이 불가능한 기술이다 인공위성이 수신기에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신호가 가는 시간을 이용 위성을 중심으로 걸린 시간을 통해 구한 거리만큼의 구를 구하고 그 구의 접점들의 위치로 현 위치를 알아내는 GPS상의 원리상 GPS에 탑재된 원자 시계는 지상의 수신기에 있는 시계와 동기화 되어야 하는데 위성과 지상의 중력 차이와 위성과 지상의 속도 차이로 인해 두 시간은 지속적으로 어긋나게 되어 있다 중력에 의한 시간차를 상대성 이론으로 보정해 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오차가 생겼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성 이론이 없다면 위성과 지상의 거리의 오차는 매일 약 12km씩 차이가 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GPS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타도 나는 자가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가용을 끌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전에는 내가 한 달에 한 두 번씩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내가 자꾸 고령화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가 줄였습니다 이 횟수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떠나거든요 여행을 한 달에 한 번만 떠나고 또 혹한 기회는 여행을 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많이 줄였는데 그래서 여행 가서 이제 큰 도시까지는 이제 고속열차라든가 이런 걸 타고 하지만 큰 도시에서 직접 여행지로 갈 때는 이제 버스 노선도 잘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뭐 여행지마다 버스 노선을 잘 알지도 못하고 혹시 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버스 운행 시간이 굉장히 그 버스가 운행하는 횟수가 드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제 택시를 타죠 여러분들 택시를 타면 택시의 그 네비게이션이잖아요 네비게이션이 바로 이 GPS를 수신해가지고 길 안내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GPS가 뭡니까 이 지구상의 이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과 이렇게 계속 수신을 하면서 위치를 인공위성이 우리 위치를 팍 해주거든요 거기에도 이게 그 안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들어간다는 거죠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과 이 지상에 움직이는 물체가 굉장히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저 아주 까마득한 우주에서 이 지구를 이렇게 위치를 파악해 주는 게 얼마나 거리가 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성 이론으로 그거를 보정하지 않으면 오차가 GPS 오차가 12km씩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는 네비게이션으로 한 12km 정도 12km면 얼마입니까 4, 30, 30, 30리잖아요 30리 30리가 뭐 짧은 거리입니까 30리를 간 뒤에야 그제서야 GPS가 이 아래켜준다니까 너무 이거 안 되죠 너무 참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오차가 벌어지니까 안 되는 거니까 즉시 즉시 이 지도상의 가는 길을 네비게이션처럼 표시해 주려면 이 12km씩 오차가 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워낙한 위성에서 지구를 해서 위치를 알려주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오차가 날 수밖에 없죠 그 오차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보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한 3, 4m, 3, 4m에서 10m 그뿐이 안 난다는 거죠 고작 오차가 나봐야 한 5m 정도의 오차가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비게이션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 한 12km씩 오차가 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현대 모든 과학 분야에 거의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GPS가 없다면 자동항법 장치도 나올 수 없고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앱이나 운동 앱들도 탄생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실생활에 너무 많이 적용되어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진짜 학구적인 연구가 대학에서 연구를 한 교수들이 연구하는 연구실에서만 행하는 그런 이론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상대성 이론이 응용이 되고 있다 유명해진 뒤로는 그가 일했던 스위스 특허국의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를 찾아오곤 했다 어느 물리학자를 만난 후 안슈타인이 실제로 물리학자를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자 당신은 매일 거울도 안 보십니까? 라고 받아쳤다니 일화도 있다 세 논문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안슈타인은 유명해져 1908년에는 베른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되고 이듬해에는 취리 대학교수 1911년에는 프라 카르모 페르디난드 대학교수 1914년에는 카이저 필레룸 연구소 소장과 베른대학교 교수직을 맡는 등 출세길에 오른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안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너무나 세상의 빛을 보고 학문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때서부터 학문 분야에서 상당히 과목으로 학문 분야에서 출세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학자 출세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에서 하나의 학문 분야를 이룰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하나하나의 업적이 사실 개별 항목에 속한다 안슈타인은 몇 가지 근본 가설로부터 상대성 이론의 기본 체계를 통째로 일으켜 세웠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런 가설 체계가 학자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직까지 안슈타인이 도입한 두 가설이 정석으로 남아 있다 상대성 원리 물리법칙이 가장 간단하게 성립하는 개에 대하여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하는 개는 모두 동일한 물리법칙이 성립한다 광속불변의 원리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광원의 상대 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광속불변의 원리는 이미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이 성립된 이후로 물리학계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피조의 실험, 마이콜슨, 멀리 실험 등 다양한 실험 결과는 이 원리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로런츠, 피츠 제롤드, 푸엔카레 등이 나름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였다 로런츠는 피츠의 매질을 가정한 에테르 이론을 체계화하여 에테르가 정지한 길을 정지계로 보고 나머지를 운동계로 보았다 여기서 푸엔카레, 푸엔카레 뭐 피츠 제롤도 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푸엔카레에도 언젠가는 내가 한번 다뤄버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걷드는 얘기지만 그때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로런츠는 피츠의 매질을 가정한 에테르 이론을 체계화하여 에테르가 정지한 길을 정지계로 보고 나머지를 운동계로 보았다 그리고 운동계에서는 시간과 공간 측정이 달라진다는 가사를 세웠는데 국소시간 로런츠 피츠 제롤드 수축 등이 그 일부이다 로런츠는 추후 이것을 로런츠 변환으로 일본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에테르라는 가사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1905년 안슈타인은 실험적으로 검증된 광속불변 원리의 상대성 원리를 집어넣어 절대정지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비로소 올바른 현대적 이해를 지시하였으며 이것이 특수상대성을 이루는 시각이다 광속불변의 원리를 또 설파했다는 거죠 안슈타인이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어떤 성질의 빛이든 간에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LED 빛을 비추는 거나 아니면 손전등을 비추는 거나 빛의 속도는 어느 종류의 빛이든지 일정하다 그런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레이저 빛이든지 LED 빛이든지 어떤 종류의 빛이든 간에 속도는 불변하다고 하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어떤 빛이든 간에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량에너지 등가 원리 안슈타인이 2니콜 mc제곱을 설명하는 장면을 찍은 유일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1934년 피츠버그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슈타인이죠 안슈타인이 이제 칠판에 적으면서 자기가 세운 공식 2니콜 mc제곱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 공식이 어떤 원리에서 이 공식이 성립이 됐는가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몇 개월 후 안슈타인은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부터 에너지가 L만큼 감소하면 진량은 L, c제곱분의 L이라고 해야 되는 어떻게 하든 뭐 만큼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는데 그는 이 공식이 에너지와 진량 그거는 아니고 L 뭐 슬러시, c제곱 이렇게 하여튼 이 공식의 에너지와 진량이 사실 같은 실체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려준다고 보았으며 특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진량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된 것으로 생각했다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진량의 보존 법칙 뭐 이런 게 다 안슈타인의 학문의 성과로 나타난 학문의 성과로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이 관계는 이후 E, c제곱으로 정리되는데 이 공식은 물질파, 디렉 방정식 등 양자역학의 정립 및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상대론이 말하는 진량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진량은 정지 진량으로 고정하고 대신 운동량이 변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운동하는 물체는 E제곱, E제곱 리꼴, M제곱, C제곱 플러스, P제곱, C제곱이라는 관계를 갖게 된다 일반상대성 원리 일반상대성 이론 또는 일반상대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1915년에 정립한 기하학적 중력이론이다 다양한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고전역학의 만유인력을 대체하였으며 현대물리학에서 가장 성공적인 중력이론이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양자역국과 함께 현대물리학의 근간을 마련하며 주로 매우 무거운 천체나 우주 진화 과정과 성질을 설명한다 이런 겁니다 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곁까지 계속 깊이 들어가서 집중하다 보면 원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까지나 아인슈타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제일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상대성 이론을 깊이 들어갈 수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 학문을 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그 일반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등가원리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해 등석운동하는 기회만 적용된다는 점 절대 가속도의 부여 그리고 중력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러다 1907년 베른 특허청 의자에 앉아있다가 다음과 같은 발상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특허청에 한때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 한때 잠깐 취업했었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였던 뭐예요 하여튼 특허청 의자에 잠깐 앉아있다가 불현듯 또 발상이 떠오른 거예요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베른에서 영문 잡진다 하든 제출할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을 작성하느라 바빴을 때 동시에 나는 뉴턴이 중력 이론을 특수상대성 이론에 맞게 수정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평양은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이 생에 가장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력장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기장과 같이 오직 상대적으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붕에서 자유낙하하는 관찰자는 떨어지는 동안 중력장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관찰자가 어떤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특정 화학적 물리적 본성에 관계없이 그에 대해 정지나 등속도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관찰자는 자신이 상태를 정지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게 내가 올바르게 설명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잖아요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차가 막 달려 내 기차가 막 달리는데 창문을 내다보면 그 창문 밖의 기차는 달리는 게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기차거든 그런데 내가 이 창문을 딱 내다볼 때는 맞은편 기차가 달리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맞은편 기차는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탄 기차가 달리는데 창문 밖을 내다보면 맞은편 기차가 마치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게 정지해 있는 기차인데 뭐 그런 것이 일종의 상대성 이론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올바른 해석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물리학자나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이 상대성 이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제시된 근본 발상과 방법 안슈타인은 동일한 중력장에 놓은 물체는 모두 동일한 중력 가속도로 자유낙한다는 실험 결과로부터 차관하여 관찰자가 함께 자유낙하를 한다면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유낙하는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를 볼 수 있다는 등가 원리를 제안했다 반대로 말하면 중력장은 좌표계를 가속시키면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안슈타인은 중력 적색편이 중력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빛은 에너지를 잃고 적색편이 된다 혹은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진동수가 느려진다 빛의 굴절 낮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빛의 성력이 느림으로 빛의 경로가 천체적으로 꺾이게 된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태양에 대한 예측값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천문학자들이 실험해 주기를 제초화했다 특히 빛의 굴절은 개기일식을 활용하면 된다는 실험 방법까지 같이 제시하였다 빛의 굴절은 1919년에 다이센과 에딩턴이 적색편인은 1960년 파운드와 레부카가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천체들이 일으키는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중요한 보정 효과이다 등가와 원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요 원리이기도 하며 중력이 시공간의 기하학적 성질이라는 현대 중력의 대원칙을 제시한다 이거는 안슈타인이 쓴 논문들입니다 논문의 제목들은 뭐죠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28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중력 렌즈의 효과 중력 렌즈의 효과는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안슈타인은 1912년쯤 태양 이외의 별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의 크기를 계산해 보았으나 너무 작아서 논문으로 출판하지 않았다 1936년 결국 이것을 출판했지만 결론은 효과를 실제로 확인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외부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가 관측되었고 특히 1960년대 정체불명의 전파원이었던 퀘이사가 외부 은하에 의해 중력 렌즈 효과가 발생한다는 관측 사실부터 퀘이사가 까마득하게 몰래 떨어진 천체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중력 렌즈 효과 여기서 뭘 안슈타인이 얘기를 하냐면 중력 렌즈 효과가 뭐냐면 빛의 중력에 의해서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력 중력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도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힘 어떤 땡기는 힘 그런 게 빛의 굴절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안슈타인 방정식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이론체계로 완성시켜준 것은 바로 가우스, 리만, 크리스토펠, 리치, 리비치 비타 등이 완성시킨 미분 기하학이다 안슈타인은 1910년 자신의 접근 방법의 한계를 느꼈는데 그 이유는 회전한 계에서 유클리트 기하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유클리트 기하학 이 유클리트 기하학이라는 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유클리트 기하학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등장을 합니다 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수학 때까지만 해도 이 유클리트 기하학을 배우질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유클리트 기하학이 나타나는 거죠 유클리트라는 건 유클리드라는 건 말이죠 이 수학자예요 수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기하학이라는 그런 수학을 완성한 것이죠 기하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모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그런 학문인 거죠 그런 학문을 유클리트가 이제 완성을 한 유클리트가 수학자입니다 안슈타인의 아이디어에 따라 중력을 제대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휘어진 공간에 관한 수학이 필요했다 안슈타인은 지리에서 수학자였던 친구 그루스만이 도움을 받아 미분 기하학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재구축하였다 그러니까 뭐 안슈타인이 연구한 논리들이 안슈타인이 연구한 학문들은 물리학뿐만이 아니고 수학에서도 뭐 그 유클리드 기하학 천문학 하여튼 이 아인슈타인의 연구가 역량을 주제하는 과학 분야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과학의 학문에 지대한 역량을 끼쳤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천재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께도 나왔지만 GPS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오차가 12km가 오차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차가 12km를 12km라면 30리잖아요 차가 30리를 먼저 간 후래야 GPS가 30리를 떨어진 그 지점을 안내해 준다 그렇게 오차가 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너무 오차가 크니까 그런데 그러게 오차가 발생하는 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 오차가 보정이 돼 가지고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그저 GPS 오차라는 것이 한 1m에서 5m 그 정도만 오차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m에서 5m 그 정도로만 오차가 나니까 실생활에서 그것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12km만 오차가 벌어져 봐요 그게 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 결과 아인슈타인은 1915년 11월 일반 상대성 원리를 만족시키는 이론 체계를 완성하고 자신의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중력법칙을 일반화하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수정의 근일점 세차 운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앞서 등가 원리만으로 잘못 예측했던 빛의 굴절량을 올바른 값으로 수정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 수정은 에딩턴이 1919년 관측실험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중력장을 결정하는 방정식인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 1915년 11월 25일 방정식이 완성됨으로써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체계가 마무리되었다 이게 뭐 방정식 공식인 모양인데 뭐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4차원 시공간의 공유를 나타내며 우변은 물질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물질분포가 시공간을 구부려 중력장을 형성한다는 핵심 개념을 잘 요약해 준다 그러니까 좌변은 4차원 시공간의 공유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측은 좌측은 이제 뭐냐면 좌측은 4차원 시공간의 공유를 나타내는 공식이고 우변은 물질분포를 나타내는 공식이다 이겁니다 참고로 이 방정식은 수학자였던 다비드 힐베르트와의 경쟁 1호가 있는데 안슈타인이 1915년 11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느라 바쁜 한편 힐베르트는 안슈타인의 중력 이론과 미에의 전자기 이론을 수학적으로 통합하여 물리학의 기반을 마련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둘은 편지를 통해 밀접하게 교류 중이었다 그러다가 11월 20일 힐베르트가 먼저 중력장 방식을 유도하는 액션이 담긴 논문을 발표하여 오랫동안 힐베르트가 먼저 방정식을 완성했다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1997년 힐베르트의 논문 초고가 발견된 뒤에는 일반적으로 안슈타인이 방정식을 먼저 완성했다고 여겨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워낙 거대한 업적이고 인물이 인물이다 보니 뉴턴 라이프니츠 논쟁 못지않게 논쟁이 꽤 오래 지속되었지만 이 정도면 보통 동시 독립적 발견으로 보며 각자의 역할이 매우 뚜렷하게 나뉜다 힐베르트가 중력장 방식의 완성에 얼마나 큰 공이 있었는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나 안슈타인 힐베르트의 액션을 발견함으로써 일반 상대성 이론의 변분법적 기초를 마련한 인물임은 확실하다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의 물리적 내용과 수학적 방향성을 대부분 결정한 안슈타인이 이 이론의 주인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아름다움은 힐베르트를 시작으로 헤르만 바일, 펠릭스 크라인, 에미니터 등 중요한 수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반 상대성 이론과 미분기학의 동반 초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헤르만 바일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맥스웰 이론을 통합하기 위해 게이지 이론을 도입했고 이는 양자장론의 방법론에 영향을 줬다 에미니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에너지 보존 문제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뉘터 정리의 일부분을 완성하기도 했다 에미니터 에미니터라는 사람이 여자네요 독일의 수학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그래서 내가 그 뭐 누누이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서부터 내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학은 말이죠 과학은 곧 국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 과학은 말이죠 수학 때문에 과학이 존재하는 거죠 수학 없이는 과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수학과 과학은 분리할 수가 없다 한몸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력파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조사를 많이 해 학생들의 성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장례 희망이 뭐냐 이런 걸 종이에 써서 내라 이런 걸 많이 설문조사를 하거든 나는 그때 뭐라고 썼냐면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설문제 써서 내서 나는 장례 희망이 과학자다 그때는 내가 뭣도 모르고 야 과학 아이고 좋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과학의 발전에 혜택을 보고 과학은 곧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다 뭐 이런 참 웃기는 생각 때문에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적어냈는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수학 없이는 과학이 존재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별도의 학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이라는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과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소가 다 웃을 노릇이죠 그게 이제 중력파를 할 차례죠 그런데 지금 녹화한 지가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판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요일 날이니까 시간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